자 로마트의 볼스키라고 있습니다. 공허정의 붐 캠페인이죠. 저장 1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했으니까 오늘을 오늘 한 2시간 조금 더 하면 아마 끝내겠네요. 공허정의 붐 캠페인이죠. 자 캠파니아의 반란 열란일거라고 하고요. 저 공공재수 올려주겠네요. 올려 올려주겠네요. 저 저 카테고리를 다 연구하면 자 이 친구들은 남쪽으로 가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플루나로 합시다. 원래 그랬어야 될 놈인데 실수로 남쪽으로 보냈어요. 쟤들은 시피우스라고 자 메사피치구요. 기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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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티노는 암락시켰고 자 만티노는 암락시켰고 발레리아. 발레리아. 오늘 휴전하면 그냥 휴전 되죠. 그죠. 여기 그 섬 앞에 그 쟤들 군대가 와 있길래. 자 터넉입니다. 그냥 휴전해줬습니다. 자 카르타고가 전쟁으로 하구요. 자 카르타고가 전쟁으로 하구요. 헤베티 좀 망했다 그러고 저 반란 일어났으니까 군대가 또 모집해줍니다. 다음 턴에 정리해주구요. 쟤들은 헤라 클레리아 치고 뭔데 이거 치고 저게 튈까? 딱 사거리가 안되네. 페라클레리아 먹어 글루카니에 발란 터지겠네 쟤는 바리오 먹읍시다 예수송 선단이고 얘도 수송 선단이군요 이제 여기 약탈 걸고요 시피우스에 있는 얘들도 약탈 거려버려요 턴넝입니다 자 포로시카 지역에 발란 터질 거라 그러고 포텐티아의 발란 터졌죠 좋은 일이지 저한테는 자 그 다음에 요 게이 발란군 게이 발란군 정리하고요 포텐티아에 터졌다는데 포텐티아는 몇 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쟤 타라스츠고요 뭐 저거 잡노 부대가 터지니 쟤는 프렌테션으로 남진하고 아니면 그냥 그걸 이걸 저 부대 터지면 좀 찝찝하잖아 찝찝하니까 바리오는 얘들을 어차피 뭐 남쪽으로 갈 거니까요 바리오는 얘들을 타라스로 보내고 협궁합시다 저희 발란은 다음 턴에 정리할 것이고 쟤는 에탈리아에 상륙했고요 쟤는 에탈리아에 상륙했고요 자 쿠레스에 군대 하나 만듭니다 입에는 요걸 넣어줘요 다음 턴에 한다고 그랬지 발란은 만티넌이 더 졌고 자 코르피니움에 힐피니 놈들이 등장했답니다 적을 막으려고 내가 지금 군대를 만들고 있었었는데 그 애들은 이번 턴에 못 갈 거 아니야 저기로 폐오케티아 치고요 자 만두리아 치고 여긴 또 폐오케티아 먹고 있네 잠깐만요 자 돌아왔고요 여긴 또 여긴 또 나 어? any man who dropped out if left behind stopping for now Commander that's your command ready for orders it is a shame you're not as sensitive to the omens as I else you might not 제타야 다시 공격하구요. 일단 얘를 보냅시다. 호르피뇨에서 한 턴을 한 번 개개해보죠. 한 턴 깨기고 다음 턴은 이제 요군데로 잡죠. 자 히리피니족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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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운증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전쟁이 빠졌습니다. 늘 저로 못버티네 깜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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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리핀이 망했고요. 쟤는 이렇게 반부대만 채워주고 쟤는 히드로스 치고요. 패우케 티가 망했습니다. yes. 쟤는 이렇게 반부대만 채워주고 잘내리야 털고요. 잘내리야 털고요. 자, 터너러기고 저위치 안녕하세요. 타라스의 반란 터졌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포텐티아이드 반란군이 있구나. 자, 터너러. 자, 터너러. 자, 터너러. 자, 터너러. 자, 터너러. 자, 터너러. 자, 여기 약탈 걸고요 포텐티아 이번 턴에 혹시나 공격을 받을까? 혹시나? 설마? 자, 요군데는 코르피늄으로 일단 보냅니다 설마 공격을 하진 않겠죠? 공격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해줘 아무튼 코르시카 지역은 다 정리가 됐고요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공격 안 해 올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함 때려 잡았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습니다 자 턴 넘기구요 자스클룸 쪽에 쓰레기들 나왔고 쟨 타라스에 계속 약탈합니다 자 반란 정리하고 요친구들은 트루이 쪽으로 하고 남진하고 얘들은 코르피늄에 상주시키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들은 테라노아로 상륙하구요 쟤도 테라노아로 상륙하구요 세율은 꾸준히 우상향이야 무슨 변동이 잦아 일관되는군데 여러분 잠깐만요 자 돌아왔구요 턴을 넘깁시다 턴 넘깁시다 어차피 지금 지나도 돈이 들어오진 않겠죠 그죠? 돈 있을 때 건물이나 좀 올려놉시다 정인씨 지금 보고 있어요 혹시? 아참 그리고 여기 쓰레기들 있었죠 쓰레기들 여기 쓰레기들이 있었지 그 해적들 원래 정인씨는 그 토터럴을 아 했었구나 옛날에 그 로마원 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로마원의 그 뭐죠? 그 DLB 모드인가 그 DLB인가 병신모드 했었죠 DLB가 아니고 그 무슨 모드지? 아 이비 맞다 이비 이비 이비는 병신모드가 아니죠 DLB는 병신모드 같았는데 토터로는 그럼 언제부터 했었어요? 자 콘센티아도 먹구요 자 타라스의 반란군은 다음부터 네 정리해줍시다 쟤들은 테라노아 치워 데이터가 0이야? 데이터가 0이야? 아 어? 이 ㅅㅂ 잠깐만요 방송이 잠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끊겼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을거구요 쟤는 서쪽으로 가고 톤이 좀 생기겠네? 자 다음에 쓰레기들한테 자 다음에 쓰레기들한테 우리가 볼일이 좀 있죠 자 여기에 놓고 이렇게 투석병 조금만 이렇게 모집해줘요 쟤 여기 두고 터넘깁니다 택에 스테이 히스테리 족이 등장했다고 하구요 택에 스테이 히스테리 족이 등장했다고 하구요 어 그래 토탈완은 언제부터 재미있게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거 같은데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그래 흠 이게 고증이야 자 텐이나 먹고 그래 DLB보단 낫다 그래 이미가 아무리 내가 욕을 하려고 해도 DLB보단 낫지 내가 그걸 보장하지는 않게 자 여기 매치하구요 아 그럼 웨넘투를 맨 처음에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원으로 오히려 반대로 돌아간거에요 그래 그렇겠지 춘천마리니? 혹시 그 동사무소가 제 일을 안 합니까?